통신 환경 체크 좀 스테이션에서 지구에 있는 IBC로 연결만 변경 통신 연결 중 무선 기능마저 고장 난 건가? 아니면 벌써... 당신은... 저는 이곳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어요 하지만 제어장치가 부서진 지금 원격 조정만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제 임무를 도와주었으면 해요 임무를 방해하는 안드로이드들이에요 코드네임 메탈릭 사인드라 불리해줘요 기능간들의 필요로 인해서 만들어진 안드로이드들 그리고 저는 그 첫 번째 메탈릭 사인드라 피노피오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를 괴롭힘을 받았어요 당신이 제 페토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 당신의 아이가 사람들에게 달다는 이유를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미안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라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are you crushed us? Emily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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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